안녕하세요 렛츠기릿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으로 보겠습니다 웰컴 투 케디샵 안녕하세요 케디샵입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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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케디샵이라는 그룹인데요 아마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래서 각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줄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디샵의 줄리아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저는 케디샵의 리더이고 메인모컬인 초람이라고 합니다 메인모컬입니다 네 오늘 아마 케디샵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거 같은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잠깐만 반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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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나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디샵의 비타민 메인모컬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가 국내 공연은 저번 때 사실 많이 떨리거든요 지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원도 많이 해주세요 와아아아아아아아 다음은 렉터 오사연이 안녕하세요 저는 케디샵의 요! 메인모컬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여서동 영국축제에 와서 사실 정말 떨리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부여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가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해 뭐라고요? 아 바로 저희가 부여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가겠습니다 아 아 고마워요 아 화이가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한 개그거든요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아 아 정지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을 다 바로 다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의 데뷔곡인 굿걸 아 저희가 미니 2집으로 얼마 전에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 타이틀인 판말러라는 곡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마워요 그 전에 아마 저희의 곡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제가 바로 곡 소개를 해볼건데요 일단 굿걸은 저희의 데뷔앨범이자 미니 1집 해시태그의 타이틀곡 굿걸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건데 이 곡은 출연구가 정말 중독적이고 매력적이거든요 아 이거 한번 안 불러볼 수가 없네 좋습니다 5,6,7 굿걸 굿걸 굿 이런 곡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미니 2집 걸스톤 크라이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텀블러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사랑의 열정에 대한 곡인데요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여러분 많이 즐겨주세요 자 이제 텀블러 같은 곡은 저희가 한 번 더 추체에서 처음 최초 공개를 하는 건데요 최초 최초 공개 네 저는 저렇게 멤버들을 그렇게 아마 최초 공개가 보니까 지금 많이 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여기서 관전 포인트 하나가 있죠 네 어떤 관전 포인트죠? 저희가 텀블러는 원래 사실 춤이 없는 곡이 있죠 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동연구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춤을 직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또 그게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싶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렛츠고! 캔디사 화이팅! 너무 좋고 좋고 하세요 와 열기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캐시티드 앨범에 미니 1진 타이틀곡 북걸과 미니 2진 서블 타이틀 텀블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제가 대한민국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에 저희가 국내사도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데뷔하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온다 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 근데 우리가 서동서나에 사랑 이야기를 담간 사랑스러운 축제더라고요 사랑스러운 마치 제 이름처럼 사랑스러웠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오는 길에 와! 풍경이랑 경치가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너무 예뻤고 이제 밤이라서 야곱이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저도 또 알아봅니다 오! 여기 부여를 검색하다 보니까 백제문화단지라는 유적지 오늘 거 맞나요 여러분? 오! 맞구나 맞구나 거기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록 공연을 하러 왔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멤버 네 명이서 같이 부여해서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또 백제문화단지가 동적지로 건강하고 받으러 가겠습니다 음 그럼 나중에 다시 사진도 찍고 아 그럼요 좋아요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여기 부여가 처음이거든요 혹시 멤버들 중에 와본 분 있어요? 처음 있어요 사실 저요 오! 잘 어렸을 때 우선 언니가 같이 부여서 연거축제를 같이 와 즐겼던 부여가 있습니다 오! 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무대에 서서 제가 공연을 하고 있으니 정말 뜻깊은 심란이 되겠습니다 뜻깊은 심란이 되겠습니다 뜻깊은 심란이 되겠습니다 되게 익숙하겠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밧던 곳들이 많아가지고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부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풍경도 많이 보고 저희가 구경을 못했어요 그냥 가을의 분들하고 스케줄 끝나고 오! 그래서 또 구경도 하다가 다음에 오면 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철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장마철이라서 비가 올 줄 알고 굉장히 많은 결정을 했는데 당연히 날씨오정 캠프샵이 와서 맞아요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멤버들을 이렇게 무서운 여름에 하는 행동 같은 게 있나요? 잠깐만 저는 여름에 하는 게 있는데요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에 수박을 담가서 먹거나 워터파크를 가는 게 제 무너위를 견디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여 보니까 또 특산물이 수박이라고 생각해요 원하여 주여에 대해 계곡에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 네 꿀수박 걸으셨답니다 맛있겠다 저는 이열치열이라마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알죠 이열치열인가봐요 저는 뜨거운 삼계탄을 꼭 열을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뜨거운 여름에 열로 다 지리겠다 약간 그런 마치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맞아 이냉치낸같이 이열치열을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벌써 마지막 공유기 남았는데 아 맞아요 벌써 마지막에 아 안돼 아 동크라이 빠르게 동크라이 네 동크라이는 위로와 희망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즐기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동크라이 끝곡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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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그러면 짧게 소감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일단은 여기에 지금 저희 팬분들도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소리질러 Чтобы 와주셔서 너무너무 은 gaat이작있어요 저희 첫 국내 축제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게 제 인생에서 진짜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캔디샵 아주 보여드릴 게 아주아주 많이 나온 그룹이니깐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추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내년에도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인사증이 끝곡으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봅시다, 여러분 안녕! 네, 지금까지 캔디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디샵 사랑해! 고마워!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렛츠고!